마켓 이슈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식시장은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빨리 돈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정말 도대체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적 얘기보다 현장의 이야기, 즉 수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투자 심리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고 과열이 되면 투자가 활발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투자 매매 거래대금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조금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수급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산 운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와 종류를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월 말 발표한 기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분기별 발표를 하니까요. 자산 운용사들의 자산 총 규모가 얼마냐? 927조입니다. 전년비 20조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느는 거 봐서는 시장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펀드 스타코는 486조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공모펀드는 작년 2분기까지 계속 줄다가 증가세로 반전을 했는데요. 227조 원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1500조 좀 넘는데 227조 원은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부터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MMF가 얼마냐? 들고나는 그냥 현금 입출입식 MMF가 99조 원입니다. 그럼 주식형 펀드는 얼마냐? 57조 원이 소폭 넘습니다. 자산 운용사들 기준이고요. 그리고 금융투자협회가 측정하는 주식형 펀드 규모는 얼마냐면 55조 6,500억입니다. 즉 56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고 그중에서 자산 운용사들이 또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비이클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어찌되었건 100조가 안 되는, 60조도 안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사모펀드는 얼마냐? 260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게 다 주식자산이면 주가 올라가는 게 다 해석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 내용들은 특별자산과 부동산, 또 MMF로 주로 증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1임 계약은 440조. 그런데 이 부분은 보험사와 연기금이 1임한 자산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분기에 자산 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4,711억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 규모는 증가한 게 맞는데 전기 대비 수익금은 줄었습니다. 9.1% 감소했는데요. 수수료 수익이 줄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마진이 높은 거는 줄었고 마진이 박한 것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산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수익이 줄었다는 건 그렇죠. 결국 뭐냐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수익형 MMF 등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안 나나 MMF는 증가했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되는 게 뭔가요? 주식형 펀드는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유 운용한 증권 투자에서 약 133억 정도 이익을 내면서 전기비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산의 규모는 늘어났는데 수익은 줄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저수익성 자산은 늘어났고 고수익성 자산은 줄어들었다라는 것.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펀드 쪽 자산운용사에 맡겨진 주식형 펀드 자금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모두에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시가총액 대비로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60조가 안 되는 상황인 것과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고점이라면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요. 지금 참여자들이 많아진다? 이건 펀드가 규모가 늘지 않는데 어떻게 참여자들이 많아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많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대단히 부진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주가 지수는 왜 올랐느냐. 결국은 매수 비중을 확대한 세력에 의한 것이죠. 즉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의 주요 매수대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은, 내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를 하고 있고 지수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 저희들의 경험치로 보면 대세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과거에 물렸던 주식과 자산들이 본전을 찾고 회복하게 되니까 이제 살았다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서야 일반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넣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상으로 봐서는 절대 고평가나 고점 지우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세 상승은 이렇게 많이 지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은 초기에 더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급상의 동향을 보면 그렇게 겁낼 시장은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